천둥, 번개 치고 난리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솔밭 밑에가 캠핑장이거든요 아주 지사리가 명당짜리입니다 계곡물이 많이 불어나면 이 앞에 자갈밭까지 물이 꽉 찼거든요 솔밭에서 야영을 하면 장소가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그런데 내린천에서 유일하게 저곳만 캠핑이 허용됐던 곳인데 올해부터는 저기도 차단하네요 캠핑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금지한다는 문구를 보고나서는 캠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캠핑은 인근 야영장으로 이동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계속 오네요 비가 아주 그냥 사정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등번개도 치고 아주 난리입니다 날씨가 요즘 비가 몇시간 정도 내려주니까 내일 아침 트레킹하기에는 물이 조금 더 불어날 것 같아요 지금도 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3시부터 비가 와가지고 5시반까지 억수로 퍼붓고 지금 가랑비가 내리는데 지금 8시가 다 됐습니다 7시 55분인데 와 운해가 쫙 갈리고 서쪽에 지금 해가 지금 지고 있는데 지금 노을이 졌어요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야 장관입니다 아주 지금 저녁을 먹다 말고 아 노을이 그냥 팍 이렇게 물들어 가지고 나왔거든요 빗병으로 떨어지는데도 아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고 있네 아 운해가 쫙 갈렸습니다 진동일교입니다 오우 제가 작년에 봤을 때는 돌체송아가 꽃은 없었거든요 이야 꽃 핀거 보세요 군락지는 아닌데 여기도 몇 군데 또 있네 돌체송아가 아 정말 멋지네 이 돌체송아가 이게 귀한 꽃이에요 흔치 않은 꽃인데 아 이것도 지금 다 돌체송아인데 아까 저건 일찍 자라서 꽃이 폈고 이건 아직 꽃이 안 폈습니다 아 정말 멋지네 야 여기 수심이 너무 깊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네 오우 여기는 완전 물이 그냥 파란 색깔이네 파란 색깔 대박 참 income 탱탱하지 exhibition Colorado 행년도 둘 애ər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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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곡 테르케의 1번지 인제에 있는 청정계곡 삼돈 사가리 중 아칭가리꼴을 찾았습니다.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하늘을 덮은 산과 위에 흐르는 물줄기뿐인 오지중의 오지입니다. 오늘은 삼돈 사가리 중 아칭가리꼴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칭가리꼴 트래킹의 출발점이 이 방동교에서 날머리인 진동리까지는 대략 15킬로 정도 되는 장거리 코스입니다. 트래킹의 출발점인 방동교에서 방동고개까지는 3.4킬로 정도의 오르막으로 2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방동고개에서 아칭가리꼴 트래킹 출발점인 조경동교까지는 3킬로 정도 구간으로 내리막입니다. 1시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땀도 나고 그리고 옷 좀 갈아입고 변신 좀 했습니다. 이제부터 오르막 시작입니다. 3.4킬로 정도 구간 지금 한 1킬로도 채 못 왔어요. 근데 벌써부터 땀이 나는데 association의 weave의 출발점입니다. 3.4킬로 나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이 상당히 맑아가지고. 이때 12시 넘으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수심이 너무 깊어서 제가 들어가다 말았습니다. 사람 목 높이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 1m 70원 되는 것 같아. 너무 깊어요. 건너가다가 왼쪽으로 배 위에서 다시 갔는데. 1m 70원 되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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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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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원 되는 것 같아. 3m 57원 되는 것 같아. 2m 60원 되는 것 같아. 2m 63원 되는 걸 말하고 있을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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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자리가 빛이 들어오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이거 분재를 쓰는 나무인데. 이쪽은 아주 엄청납니다. 계곡 여기도 엄청 깊네. 여기 계곡이 아주 협곡이네. 협곡이. 이제 햇빛이 조금씩 나죠. 일단 하산할 때는 많이 날 것 같아요. 산길로 계속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또 계곡이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은 또 계곡으로 또 내려가고 이렇게 산길하고 계곡을 따라서 한 6km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햇빛이 조금씩 나요. 이제 햇빛이 조금씩 나요. 이제 햇빛이 조금씩 나요. 엄청 깨끗해요. 엄청 깨끗해요. 이쪽은 엄청 깊네. 여기는 수심이 가슴까지 찰 것 같아요. 너무 깊어. 트레킹 하기에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곳은 수심이 아주 깊은 곳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말에 되면은 사람들이 피서철과 맞물려가지고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너무 깊는데 수심이 물이 얼마나 맑은지 유리알 같아. 세상에 이 쪽은 좌측은 깊어요. 물살도 세고 바위가 미끄러워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쪽에는 이쪽에는 또 좌측에 길이 끊겨가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가 한 3년 전에 장마가 졌을 때 물이 허리까지 차가지고 아 저희가 일행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여기 로프를 타고 건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가지고 이거 반대로 건너가야 돼요. 여기 길이 또 좌측에는 없어요. 여기가 지금도 무릎까지 차니 장마가지만 허리까지 차가지고 로프 없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야 좋다. 아 나 영국 신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트래킹을 하려면 물을 건너고 그래야 되다 보면 다 빠져요. 그래서 와 고기들 좀 봐 달맞이꽃이 아주 그냥 아주 만발했네 아 이곳이 내린천의 유일한 그 무료 노지 캠핑장 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여기서 캠핑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여기도 취사양을 금지한다고 하네요 아 정말 멋진 곳인데 이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그 텐트가 한 세 동 정도 있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캠핑장 풍경을 보고 아 참 멋진 곳이었는데 여름에 한낮에도 그냥 그늘도 지고 물이 많이 불어나면 자갈바까지 다 물이 차거든요 참 명당짜리 였는데 이것도 올해부터는 캠핑을 금지시키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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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